총선을 앞두고 비교적 잡음이 없었던 국민의힘의 돌출 변수가 속출하며 악재가 겹쳤습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출국을 둘러싸고 총선 위기감이 커지면서 임명 철회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이 정권 심판론을 자극했다는 우려에 따라 쓴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심에 있는 이대사에 대한 조치가 과연 이 시점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는 야당이 무리하게 도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민심 위반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격전지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는 공개적인 불만이 터져나오는 실정입니다. 공천을 확정지은 지역구 후보들의 각종 언행을 둘러싼 논란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5.18 관련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도태우 후보 공천은 취소했지만 조수연, 장해찬 후보 등 과거 발언을 놓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태경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의 경선 과정 여론조사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공관위도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 리더십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겨박제를 타기해야 할 묘안을 꺼내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